와 살짝 이렇게 좀 쳐 먹으면 비닐 치기가 좋아 저거 산낙지하고 저기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 양배추 현 조세우입니다 미키광수TV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지만 저는 구독 안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키광 네 오늘은 단양 회수산의 1등 요리사 단양 박재범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범이에요 야 야 야 뜸을 씨 지금 밥 뜸 드리자 지금 아 답답해 죽겠네 옆에서 보는데 진짜 아니 좀 밀어줄 때 확실하게 좀 해봐 아니 옆에서 보는데 왜 니 뭐 재졌어? 자 얼마나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단티야 아니 나 오늘 내가 재범이 밀어줄라고 네 난 옆에서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 아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가르쳤는데 이게 야 이 뭐 뭐 재졌어? 끼가 없네 끼가 없어 이게 아무리 밀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알았어? 네 그럼 내가 이따 빠져줄게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범이야 따라할 게 없어갖고 내 걸 따라했네 네 걸 만든 아 답답하네 이것도 뭐야 뭐 낙지야? 낙지냐고 우리 또 미키강수TV 프랜차이즈 나와 옆으로 어디에 있지 말고 찍을 땐 치워 호잠 접시에 놀래네 가만 가만 더 벗겨지 말고 만지면 사고다 만지면 사고야 자 오늘의 메뉴 뭡니까? 자 오늘의 메뉴는 네 삼돔 바다의 뭐 여왕 여왕은 영어로 뭐죠? 여왕? 아랍배 얘기 안 해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고 영어로 오케이? 잠시만 뜰채가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무거워서 그런 거 같아 그니까 아니 뜰채가 오래됐어 네 아니 나 안 들리잖아 아 말똥말똥하지? 2.0 2.0 큰일 으음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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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한 마디 잡아놔. 알겠습니다. 요즘 뭐 나오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요즘에 그 손님들이 이렇게 박재범 얘기 많아요 단양 박재범? 아니 오시면 이제 나오니까 많이 알아보지. 솔직히 쟤도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 카메라만 들어가면.. 이게 쓸개가 터지면 안 되는데.. 이런 카메라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오바를 해? 아니 그리고 머리 자르지 마 비닐부터 치.. 야 비닐부터 자르고 비닐부터 치고 머리 자러. 쓸개는 카메라만 들어오면 그냥 점프로 한다는 게 뭐든지 빨라진다니까 이게 몸이.. 재범아 이건 확실히 실수한 거야? 아 그렇지. 100으로 치면 공개 코미디 무대에서 개그맨이 한 번 버벅? 한 번 빼는 거지. 아하.. 아하.. 자 지금 천천히 너 빨리 할라 그러지 말고 고기 한 마리 잡아먹는 거다잉. 천천히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알파 멘트 얘기해 주세요. 보이게 보이게 그냥 네가 지금 카메라 하는 거 말고 자 카메라에 담기게. 막 그 손님아가지고 빨리 할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집 천천히 카메라가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카메라.. 카메라.. 오케이..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찜요 찜요 천천히 해피기 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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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말이러 마스크와 해갖고 먹자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는 건 아니죠? 아 완전 3 플러스 3 플러스? 투풀 다음에 쓰리풀이란 말이 있어요? 투풀 왜.. 뷰디펄 아니야? 벌써 많이 들었는데 뷰디펄 뷰디펄 나이 뷰디펄 나이 껍질 채로 이제 데쳐갖고 맛있거든 뷰디펄 우와.. 뷰디펄 야 이거 짜임만 말해 아 장압이라도 끼고 했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좀 쳐놓으면 비닐 치기가 좋아 지금 시작하는 simon 덕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미카우 SAS 설마 캡사이즈는 아니겠죠? 아니야... 늙걸 그랬는데? 참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천 회수산인가요? 단양 회수산. 아 단양 회수산. 왜 알면서.. 제천 제천에. 여기가 원주 회수산인가요? 아니 제.. 아니 제.. 단양.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주는 게 사람들 머리에 더 남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죠. 먹고 팔고 이래. 와.. 참치 눈물 아닙니다. 얼음 얼린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와.. 맨날 뭐.. 어디 떨어져 자꾸. 어디? 찌찌. 찌찌. 저.. 저쪽 저쪽. 어디 떨어지셨네? 이쪽에. 바지 쪽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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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샷입니까? 원샷이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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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술 센 걸로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얼음이 이만큼 들어가서. 이만큼 술이 돼 보이는데. 그렇지. 막상. 소주 한 잔 정도밖에 안되네. 맞아 맞아 맞아.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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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감 살아 있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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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름이 터진다 터져. 하하. 하하. 한 점 마시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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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분. 받으시죠. 그래. 넣어라. 부어라. 아사히 맛집 회가 단양 국영시장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응. 와서 동닭이나 먹고 가라 하래. 아! 파도 좀 먹고. 여기 오야봉이 누구래? 아니야! 자태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토끼머리 한 것 같애. 졌다 그냥 가라. 오우. 좋아 좋아. 아 또다는데? 참돔 마스카와 배추 쌈. 소하고? 응. 숟갈. 맛있어? 전생에 진짜 소였다니까 이빨이 큰 거 같아 남들보다 야 이렇게 안 난다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니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들어서 딱 구독자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진 없는데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대로 한번 내려보세요 어휴 넌 내가 이제 배워갖고 알았어 미안해 야 순 오늘 이렇게 안 났는데 기절하는 거 아니야? 원래 잘 먹거든 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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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을 위에! 위에! 저쪽을 위에 올려줍니다. 이야, 딱 드는 거 봐봐. 일단 유튜브 스타니까 확실히 유튜브 스타라 다르네.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뜨거워요. 죽인다. 와, 이거 살인각이다, 살인각. 깍두기 먹어봐. 끝났죠, 뭐? 깍두기 너무 맛있는데, 엄마 해주고. 아, 추래요? 뜨거 트리다. 트리지? 가볼까. 와... 자, 지금까지 참동 먹방. 와, 후. 와, 후. 와, 후. 와, 후. 와, 후. 미키란톤 조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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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조카 형님. follow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